우리 대학은 주체 38, 1949년 3월 1일에 창립되었습니다. 현재의 우리 대학은 위대한 장원님께서 새색의 여고에 맞는 훌륭한 대학으로 새로 건설하여 우리들에게 선물로 안겨주신 이런 뜻깊은 대학입니다. 대학에는 기본교사와 두 개의 화동으로 된 전과교사 그리고 음악단과 여러 개의 강당 등 체육관이 있습니다. 기본교사에는 사회과학학부와 작곡학부 또 이제 음악연구소가 있고 또 전과교사에는 민족기야학부와 성화학부 기약학부가 있습니다. 우리 대학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원님이 여러 차례 현지 지도를 받은 이런 불멸의 용도 업적이 깃들어 있는 그런 영광의 대학입니다. 최근에 만도 오버이 장원님께서는 애젊은 우리대학 대학생들이 창조한 본역가국 예북인의 원액인을 직접 보아주시고 가분한 평가의 말씀과 함께 대를리어 길이 전할 사랑의 선물도 안겨주셨습니다. 오버이 수령님과 격리하는 장원님의 사랑과 운정 속에 대학을 졸업한 그 수많은 대학 졸업생들이 국가의 이름이 있는 이런 예술단체들에서 눈부신 예술창조 활동을 벌여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지금 예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버지 뒤를 이어서 노래로서 장원님의 성군정치를 받드는 음악가가 될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혼아 대학생들이 리나 마치고 스포츠의 관계는 잊지 않은 자극의 도움이 왔습니다. 가위의 송은 이륙을 예술하는 뜻입니다. 나이의 신혼이 졸업은 소속에서 정말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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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기 바라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